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키희사입니다 오늘은 제 찐사복으로 제가 애정하는 옷들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가을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옷인데요 가을 하면 일단 워커는 빠질 수 없죠 제가 높은 신발을 되게 좋아해서 워커도 이렇게 굽 높은 신발로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름에만 반바지를 입지 않아요 가을과 초겨울에도 따뜻하게 털 있는 반바지 코디할 때 되게 좋아하는 반바지인데요 그리고 바지가 약간 화려하니까 위에 검정색으로 무난하게 담 시키면서 그렇다고 너무 죽지 않게 이렇게 목걸이까지 매치해서 무난한 듯 안 한 듯 이런 옷은 친구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놀 때 입을 수 있는 토끼 엉덩이 룩 그는? 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룩은 가을 하면 호피 무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맞게 호피 무늬 셋업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바지랑 반팔 크롭에 저녁에 되게 쌀쌀해지잖아요 그래서 세트 아우터를 걸쳐주면 낮부터 밤까지 유니크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거기에 맞는 크로스 지갑에 매치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낮에는 눈이 부시니까 선글라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낮에는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절대 앞을 잠그면 안 돼요 잠그면 약간 이렇게 사람이 작아져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 팔을 꼭 이렇게 내려서 입어야 해요 두 개 다 걸치면 안 돼요 너무 추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내리고 걸쳐서 입어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홍대 길거리를 서성 있는 야생 표범으로 하겠습니다 짠! 이번엔 세 번째 룩인데요 저는 후드 기장을 골반 아래로 옥의 오버핏 기장을 선호하는데요 여름에도 굉장히 자주 입었던 후드인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입어도 춥지 않아서 되게 잘 입는 후드를 가져왔고요 반바지를 입어도 되게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검정색을 입어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 매치를 해봤고요 여기에 긴팔을 안에 입어도 괜찮고 오브 레깅스를 입어도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양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곰돌이인데요 색감이 약간 가을 같아서 가을 룩 매치할 때 너무 흰청의 네온이면 여름 같아 보일 수도 있어서 곰돌이 양말로 가을의 느낌을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왜? 여름 옷인데 가을인 척하는 곰돌이라 가겠습니다 여름 옷인데 가을인 척하는 곰돌이닿을 gallon 여름 옷인데 가을인 척하는 곰돌이 마련 한둘, 이스라엣의 그립니다 제가 네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요 베이지톤과 검정의 조화 일단 이 룩에 뭐 좀 힘든지 포인트는 이 작은 가방입니다. 성숙해 보일 수 있는 자켓 코디에 영함을 불어넣어 주는 미니 가방인데요. 어떤가요? 그냥 자켓을 입기엔 유니크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는 자켓 중에 좋아하는 자켓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켓은 약간 이렇게 닫고 리본도 묶을 수 있고요. 저는 안에 반폴라 니트 나시에 검정 반바지 그리고 검정 낮은 워커를 이렇게 안에 평범하게 입고 자켓과 이 작은 가방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은색 악세사리보다 뭔가 금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베이지 톤에 귀걸이와 목걸이는 금색으로 장착했습니다. 마지막 룩입니다. 가을은 약간 갈색 느낌이 있는데 저는 화사한 핑크랑 갈색 포인트들로 가을 느낌을 연출해봤고요.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갈색으로 맞춰서 저희 멤버들 단체 사진도 걸고 다니고요. 열쇠고리까지 이렇게 해서 화이팅 느낌 그리고 요즘 이런 바지 치마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자주 입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에 고리에 연결하면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쟁의를 더 주기 위해서 한쪽은 이렇게 내려서 언밸런스하게 매치해봤습니다. 신발은 약간 검정색이 이 룩에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화이트 톤으로 높은 걸 신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다면 땅에 덜 밟힐 수 있도록 포인트로 큐빅 귀걸이 이거 제가 되게 아끼고 자주 사용하는 귀걸이인데요. 반짝이는 귀걸이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친구들아 한강 가자. 그 물 앞에서 노을 질 때 약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준비한 제가 사랑하는 옷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유니크한 룩들과 아이템들 소개해드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제 룩북 봐주세요. 안녕.